야 근데 패싱은 우리나라 꺼야 형들? 아 둘 다 미국 꺼야 그럼 콜라.. 콜라라는 건 미국에서 먼저 만든 거야? 캐나다 수도? 캔버라 왜? 존나 당황했어? 아~~ 홍보 개새끼 말 걸어가지고 제가 토스도 이기는데 이거 지면 저랑 권해를 한 번 붙여주면 안 돼요? 민중수고? 저비스프론? 누구네도 뭐 짭째도 홍보 토스 내가 이겨 이거 아 홍보 너 또 쥐 졌잖아 홍보 토스 아아 너 빨리 갔어 이 ㅅㅂ 토스도 졌어 짭째도 짭피셜 홍보야 윤중이 형 앞에서 가오 잡고 싶은 건 알겠는데 재밌게 놀다 가라 험한 걸 당하기 전에? 야 이 새끼가 뭘 잘못 잡고 주셨나 아니 짭째도 이제 여러분들 부종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애가 아니야 부종으로 이기야 아 테란으로 느끼죠 여러분들 테란으로 느끼는데 테란으로 이긴다고? 응 아 거짓말 좀 테란으로 이긴다고? 응 진짜 이기잖아 이겨요 여러분 아니 조기석이 널 이겼는데 그 조기석을 8대왕 난 짭째동이 니 테란한테 진다고? 그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저 진짜 주종 테란 하려고 그랬어요 AS에 태조 때문에 태소하고 먹으려고 아이 홍보 여러분들 못 이겨요 아 홍보 어떻게 이겨 씨X야 짭째동 아 형들 짭째동한테 나만 짓기 아니라 짭째동한테 지는 게이버가 얼마나 많은데 얜 얜 아영쇼가 아니야 아 여기서 홍보하기는 저 여기서 바로 바지랑 팬티를 들고 그냥 거시기 그 길 따라하고 흔들게요 두및 형님 거까 바운스 벗고 뭐 어쩌고 하지 않아서? 아니 왜 장난 좀 치나고 따osexual 어두운 돌이다 뭘 뭘 또 벗어? 바지 장난하나 장난하겠네 아 정아 하지마라 바지 벗어라 벗어라 하지마라 하지마라 좀 오빠 좀 힘들게 좀 하지마 진짜 정신병자야 가라 빤쓰 정신병자가 그만해라 화낸다 오빠 하지마라 정아 정아 하지마라 벗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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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라 진짜 정아 거기 하지마라 쒸 빤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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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